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TFJ 대표이사 진의규입니다. 당사는 2015년 설립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비불소 친환경 화학 소재를 바탕으로 친환경 발수 가공 소재와 난연 소재 등 천단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술집약형 하이테크 소재 스타트업입니다. 당사의 주력사업은 친환경 환경 발수 가공 기술인 블루로지와 난연성이 높은 안정화 섬유 메토리움 두 가지 사업을 주력으로 각각 경기 시흥 MTV 단지와 충란 당진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설립 이후 7년간 지속적인 매출액 성장을 달성하여 2021년 기준 전년도 대비 매출 성장 36%를 달성하였습니다. 2021년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여 현재까지 214억 원을 유치하고 이 중 일본 종합성사 두 군데에서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해 당사 기술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. 올해부터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해외 시장 특히 일본과 미주 그리고 유럽을 겨냥하여 해외 전시회 및 컨벤션을 참석하고 영업 마케팅을 강화하여 해외 시장에 대한 팔로우를 넓혀 나가려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